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고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어느 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서시니까 회당에 그 성경을 맡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구약 성경 이사야가 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사야서라는 그 책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딱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책을 펴시는 거예요 펴더니 어디를 펴냐면은 원래 그때는 성경이 지금은 뭐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누가 보면 4장 5장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이런 4장 5장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찾기 편하도록 장절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런데 딱 펴시더니 어디를 펴냐면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보면 61장 거기를 딱 펴시더니 그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17절에 보면 그래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거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산 또 이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이런 그 말씀을 딱 읽으시더니 성경을 다시 이사야 성경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회중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물을 붓듯이 기름을 위해서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내려오듯이 부어지듯이 성령이 위로부터 기름을 부은 것처럼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러이런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원래 이사에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누가가 기록하면서 조금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요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요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요? 고치시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위가 아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각가지 몸의 질병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보다도 더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뭐냐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이런 질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도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병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감기나 이런 걸 쉽게 고치지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이런 고질적인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오늘 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병들, 그런 육신,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20세기에 유명한 그런 치유사역자로 베니힌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니힌 목사님은 주로 체육관 집회도 많이 하고 해외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여의도 옛날에 우리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데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어떤 데는 100만 명이 모입니다 어떤 데는 150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할 수가 없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찬양을 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냥 곳곳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준배가 일어나고 휠체어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휠체어를 들고 일어나고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목발을 버리게 되고 집회가 한 번 끝나면 휠체어와 이 목발과 이런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유기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뭐에 눌려있냐면 마귀에게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악한 영들 귀신 악령에게 눌려있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기에 수갑을 채워놓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여러분 어떻게 다 그걸 고랑을 깨뜨리고 거기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을 해야려고 해서 어떻게 하질 못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던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이 눌려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음란의 영에 얽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담배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죄라든가 나쁜 습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이런 습관적인 나쁜 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게임으로부터 아무리 그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그 포로된 것이 벗겨지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보지 못한 자를 다시 보게 함을 그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육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육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적인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전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는 육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안이라고 하고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거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실 때 한 번도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바람과 포도를 잔잔하게 했다 무슨 기적을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30세가 돼가지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 임하시고 가서 금식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은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엄청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성경에 보면 다 평범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하찮은 농부 막대기로 소를 몰고 다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안에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면 목수가 연장이 있어야 집을 짓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은사 없이 주의 일을 하려면 맨손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그리고 은사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회에 대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한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즐거움으로 힘들지 않게 하지 그냥 은사를 안 받아가지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너무 주의 일이 힘들어 그리고 탈진하게 되고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 특별히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을 붓고 나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구별된 직임을 받게 돼요 그러면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함부로 헤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성경에 보면 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 불레새 땅에 갔는데 그 왕이 헤알 수 있었는데 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성령에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오늘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교회가 부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1903년인가요? 거기에 영국의 웨일지에서 엄청난 큰 부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부응이 일어났냐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부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년이 24살이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몇 달 만에 뭐냐면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로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매일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곳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응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기름을 위해서 이렇게 붓듯이 성령이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말을 많이 듣겠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가 그럴 거예요 성령이 위에서 기름을 붓듯이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성경에 보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원래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그런 이제 세운 선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수정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불러가시려고 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승인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아 우리 스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구나 하는구나 하고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길가래서 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쫓아오니까 너는 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심으로 맹세코인데 절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쫓아와요 그래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호 가면 요단호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다 그러나 내가 위로 올려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것이 이말이라고 끈질기해 여러분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스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갑절이나 이마귀를 사모하면서 끈질기게 그 스승을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다른 그런 선지 학생들도 알았지만 그걸 사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았지만 그 스승을 끈질기게 사모하면서 쫓아간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승이 했던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 말씀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 생활했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아, 내 자신의 그런 열심과 노력과 결단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을 줘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정말 제가 그걸 느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게 저는 뭐 목이 마른 사슴이 아니니까 그거를 실제로 이제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랐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 내 영혼이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했는데 나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심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에서 막 갈급한 정도가 헐떡거리면서 곧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995년 6월 18일 미국의 미국은 6월 18일 아버지 날인데 이 아버지 날 남부에 미국에 쭉 저기 남부 보면은 포로리다 주라고 있는데 포로리다 주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인구가 한 3만 몇 천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아버지 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이 브라운스빌이라는 그런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났냐 그러면은 조용규 목사님이 그로부터 한 2년 전에 미국에 부흥성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간서 어느 날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계속 숙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미 합중국 지도를 갖다가 펼치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지도를 딱 펼쳤더니 저 남부로 쭉 내려 보라는 거예요 제일 남부에 보니까 어떻게 저 끝어머니 이렇게 부아메리카가 쭉 끝에 가 이렇게 뼈쩍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포로리다라는 주가 있는데 오늘 밤 네가 이 집회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플로리다의 이 남부에 부흥을 보낸다고 그렇게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조용규 목사님이 그날 집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호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플로리다에 부흥을 보낸다고 그걸 선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했더니 거기에 이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 킬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 저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붐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때부터 깃발을 만들어서 세우고 교회에다 몇 군데 이렇게 여기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깃발 기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기도한데도 그런 약속한 부흥이 오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쓰신 그런 주의종들을 보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 쓰임받은 주의종들은 보면 거기가 이래요 그런데 그 킬베트릭 목사님도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부흥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킬베트릭 목사가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 가지고 그 아버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그런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목사님인 스티브 힐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초청을 해 가지고 당신이 와서 주일날 설교를 좀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힐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강단으로 나오라고 안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밀려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날 에베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단임 목사인 킬베트릭 목사님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앞에 다 쓰러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구가 한 3만 몇 천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가겠어요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3만 몇 천명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서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찬양 속에서 막 알코올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매어있던 중독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에베만 드리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 자유, 해방, 노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충만한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걸 방문하게 돼요 엄청난 부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1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짓고 하루에 수차례씩 에베를 드리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가 꿈꾸는 부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목포에 부음이 일어나면 지금 5분 안에 전 세계로 타전이 되죠 세계가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 목포를 위해서 우리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당신이 목포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성령에 여기 기름 부심이 임하면 됩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가 몰려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이사해서 보면 그런 말씀 열방의 부여와 풍성함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흑암종의 보호와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재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만 몇 천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숙박시설이 잘 되죠 식당이 잘 되는지 이 교회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뜨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 베델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단임 목사가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들 얘기를 했는 LA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지금 아는 전도사님이 거기가 가죠 그런데 아들이 갔다가 저한테 전화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가 뭐냐면 인구가 그게 9천명밖에 아니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그 시골에 얼마 나오냐면 9천명이 출석을 해요 시골에서 9천명이 나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옛날에는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가 그 찬양으로 유명했는데 힐송은 가고 베델에서 그 찬양이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찬양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시골이 아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붐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킬 베트링 목사님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2년 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트링 목사의 영적인 어머니가 캐드린 쿨만이라는 그런 여사인데 이 캐드린 쿨만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흥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어떤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부흥 어떤 회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거기 집회를 했는데 이 캐드린 쿨만이 그 가정이 있는 그 목사님한테 완전히 홀딱 반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거죠 가족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이 목사도 캐드린 쿨만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캐드린 쿨만이 그 남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할 줄은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 불행해서 몇 년 살다가 다시 헤어져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응을 부어달라고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정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체육관에 집회하면 캐드린 쿨만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체육관 안에 성령의 기름 붐이 가득 차서 엄청난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가면 이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다 쓰러지는 이런 역사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 성령의 기름 붐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기름 붐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붐이 있는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베니인 목사 말씀드렸죠 베니인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붐을 받은 그 과정 보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베니인이 썼는데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원래 카나다에 있었는데 토론토인가 그런데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제일 장로교에서 캐드린 쿨만이라는 그런 여자 부흥사가 와서 부흥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버스를 빌려가지고 간다고 자기보다 누워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피츠버그까지 제일 장로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붐이 충만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그때 성령에 대해서 뭘 모를 때인데 그 집회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세 군사를 보내면 그 간 사람마다 다 성령에 임한 것처럼 거기 성령의 기름 붐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충만한 집회에 갔더니 성령의 기름 붐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보니까 자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성령님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붐이 임해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붐이라는 책을 벤인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붐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인이 어쨌다 하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벤인이 성령의 기름 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역자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기름 붐이 충만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충만한 집회에 참석할 때 성령의 기름 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붐을 특별히 있는 이 집회에 참석해도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붐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끔 어쩌다 하는 사람씨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 있지만 99%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붐을 믿는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기름 붐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지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을 하기 전에 개시를 받기 전에 뭐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검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검은고를 여기서 연주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붐이 임해 가지고 아 저기다 뭐를 팔아 어때라 이렇게 했죠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붐이 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우랑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붐이 임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수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수금을 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집회 잠서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찬양할 때 그 사모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기름 붐을 받으려면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이제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몇 천만 명 그러니까 매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천만 명에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전도자였던 라인하트 본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에베당이 제일 큰 교회는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만석이라고 이렇게 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랑의 교회는 6천 명, 7천 명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이지리아에는 뭐냐면 5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의자를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의자를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교회도 나이지리아 목사님들이 몇 번 왔었는데 엄청난 부응이 일어나게 된 게 계기가 뭐냐면 이 라인하트 본케라는 독일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영국에 엄청난 웨일즈 지방에 부응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념복음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조지 제프리스라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웨일즈에 가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조지 제프리스 그 목사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미 현역에서 은퇴하고 이제 집에 계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이제 가서 노크를 했더니 거기 사모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지 제프리스 그 집이 맞냐고 맞다고 좀 배러 왔다 보니까 안 된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하는 그 이제 목사님의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 라인하트 본캐 거기에도 무릎을 꿇으라고 손을 얹고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성령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은 며칠 만에 하나님 나로 갔는데 딱 이 라인하트 본캐는 오면서 자기 안에 이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아프리카로 갔는데 어떤 때는 불과 몇 개월 만에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몇 개월 만에 90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아 이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데도 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가 그런 체육관 같은 게 없으니까 텐트를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쳐요 그래가지고 이걸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뭐 100만 명 이렇게 왔을 때 150만 모금을 때 이런 걸 칠 수도 없죠 그리고 야외에 이제 넓은 공터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 귀가 흘리고 앉으면 막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면 다 거기서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아프리카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눌린 자가 자육해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육해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때로는 육신의 눈도 뜨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 적극적으로 와요 꿈의 교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충만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집회에 와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 여러분이 와서 적극적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